추천력 너무 좋아 이거 이쪽에, 이쪽에, 이쪽에 이쪽에, 이쪽에 이쪽에, 그럼 나야? 이쪽에, 그럼 나야? 이게 3cm란다, 이게 형, 이제 쏠 거였어, 형님 근데 이거 어떻게 떼는 거야? 오리 아닌 거? 안 떼줘요 오리 아닌 거? 안 떼줘요 왜 이게 막혀있어요? 왜 장갑을 막아 놓은 거예요? 왜 이게 막혀있어요? 선생님, 이 장갑은 왜 막혀있는 건가요? 야, 내 숙소 막힌다, 형님 나 혼자 하고 있잖아! 왜 나한테 이 중립이 든 거야! 남준아, 헬프 물 버릴 건데, 당면 좀 잡아줘 으악! 으악! 안 뜨거워, 안 뜨거워 내가 찬물 당했어 아, 뜨거워, 뜨거워 쪼가락하고 숟가락도 많이 숟가락하고 숟가락도 많이 오오오오 빨리, 빨리, 야, 무겁고 뜨거워 나도 아, 뜨거워 잠깐, 아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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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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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 비켜, 비켜, 비켜 아, 뜨거워 이오리 스케일로만 따지면 나 항상 설거지 쪽이었어 됐어, 맞았어 케넥대로 하고 있어 아, 어떻게 볶은 거야. 너 이렇게만 하고 있었지. 너 이렇게만 하고 있었지. 이거 마셔야지. 진 필요 없어요. 마음 많이 아프네요. 남준이, 그거 무슨 썰기야? 이거? 남준 썰기. 야! 이거? 남준 썰기. 야! 내가 이렇게 자르래. 누가 다 지랬어. 내가 이렇게 자르래. 누가 다 지랬어. 그게 바로 남준 썰기. 신에게는 아직 양파 반개가 남아 있습니다. 이 나머지 반개를 잘 썰어보겠습니다. 제가 볼 때는 RM 씨. 마늘이 중요할 것 같아요. 제가 항상 오일 파스타를 먹어보면 마늘 향이 나는 오일 파스타를 굉장히 맛있어요. 잘 넣고요. 마늘은요? 마늘, 마늘. 마늘 어디 있어요? 마늘 아니야. 마늘 안겠다. 마늘 어디 있어요? 마늘 도와줘. 봐봐, 마늘 갔으니까. 아니야? 이 나머지 반값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